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분녀 이효석 우리도 없는 농장에 아닌 때 웬일인가들 의아하게 여기고 있는 동안 집채같은 도야지가 헛간 앞을 지나 모포밭으로 달아온다. 산도야지 같기도 하고 마발이 같기도 하여 보통 도야지는 아닌데다가 뒤밑혀 난데없는 호개 한 마리가 거의 영장같이 껑충대고 쫓아오니 도야지는 불심지가 올라 갈팡질팡 밭 위로 우겨든다. 풀 뽑던 동무들은 간담이 써늘하여 꽃무늬가 빠져라 산지 사방으로 달아난다. 허구 많은 지향 다 두고 도야지는 굳이 이쪽을 겨누고 오빠가 오는 것이다. 분녀는 기겁을 하고 도망을 하나 아무리 애써도 발이 제게 떨어지지 않는다. 신이 빠지고 허리가 휘는데 엎친 데 덮치기로 공치기 앞에 넓은 토벽이 막혀 꼼짝 부득이다. 옆으로 빗비려고 하는 서슬에 도야지는 앞으로 왈칵 덮친다. 손가락 하나 놀릴 여유도 없다. 육중한 바위 밑에서 금시에 육신이 터지고 사지가 떨어지는 것 같다. 팔을 꼼짝 달싹할 수 없고 고함을 치려야 입이 움직이지 않는다. 분녀는 질색하여 눈을 떴다. 허리가 뻐근하며 몸이 통새난다. 문득 짜장 놀라서 엉겹결에 소리를 치나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무엇인지 트러마 키우고 수건으로 자갈을 물려 있지 않은가. 손을 쓰려 하나 눌리었고 다리도 허리도 머리도 전신이 무거운 도야지 밑에 있는 것이다. 몸에 칼이 돋히기 전에는 이 몸도 적을 물리칠 수 없지 않은가. 어둠 속에서도 경풍할 변교에 부끄러운 생각이 났다. 어머니 앞에서도 보인법 없는 몸뚱이를 하고 옷으로 덮으려 하나 생각뿐이다. 어머니는 하고 가까스로 고개를 돌리니 윗목에 누웠고 그 너머로 동생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같은 방에 세 사람씩이나 산 넋이 있으면서도 날도 적을 들게 하다니 멀건 등신들이라고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은 된 낯일에 노그라져서 한빡 단잠에 취하여 있는 것이다. 발로 차서 어머니를 깨우고도 싶으나 발이 닿기에는 동이 떴다. 삼경이 넘었을까 밤은 막막하다. 열린 문으로는 바람 한숨 없고 방 안이나 문 밖이 일반으로 까마득하다. 먼 하늘에는 별똥 하나 안 흐른다. 원망할 것도 없다. 둘만 알고 있으면 그만이야. 내가 누구든 아무에게나 다 마찬가지야. 더운 날숨이 이마를 덮는다. 부스럭부스럭하더니 저고리 고름을 올가마 지어 매어주는 눈치다. 간단하고도 감쪽같다. 도적은 흔적 없이 훔칠 것을 훔치고 늠실하고 나가버렸다. 몸이 풀리자 분녀는 뛰어 일어나 겨우 입봉창을 빼기는 하였으나 파장 후에 소리를 치기도 객적다. 대체 웬 녀석인가? 뛰어나가 살폈으나 간 곳 없다. 목소리로 생각해보아도 알 바 없고 맺혀진 옷고름을 만져보는 건 뜻 없다. 하늘이 새까맣다. 그 새까만 하늘이 부끄럽고 디딘 땅이 부끄럽고 어두운 밤을 대하기조차 겸연스럽다. 몸이 무식은하다. 우물에서 물을 두어들에 퍼올려 얼굴을 씻고 방에 들어가 등잔에 불을 켰다. 어둠 속에서 비밀을 가진 방 안은 밝을 때엔 천연스럽다. 땅 그 어느 한구석이 무지러 떨어졌을 것 같다. 하늘의 별 한 개가 없어졌을 것 같다. 몸뚱이가 한구석 뭉청 이지러진 것 같다. 반쪽 거울을 찾아 들고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코며 입이며 볼이며가 상하지 않고 제대로 있는 것이 두려워 신기하게 여겨졌다. 어차피 와야 할 것이겠지만 그것이 너무도 벼락으로 급작스레 어처구니 없게 온 것이 분녀에게는 알 수 없이 겸연스러웠다. 얼굴과 몸을 어루만지며 어머니의 잠든 양을 물꾸러미 바라보려니 벼랑간 소름이 지며 가슴이 떨린다. 무서운 생각이 선뜻 들며 어머니를 깨우고 싶다. 그러나 고난 눈을 멀뚱하게 뜨고 상귀된 눈방울로 이쪽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 분녀는 딴소리밖에 못하였다. 새카맣게 흐린 품이 천둥하고 비올 것 같두. 묘포 감독 박추의 짓일까? 대설대설하며 엄부렁한 품이 아무 짓인들 못할 것 같지 않다. 계집아이들 틈에 끼어 임부로 오는 명준의 짓일까? 눈질이 영매스러운 것이 보통 아이는 아니나 워낙 집안이 억판인 까닭이 일껏 들어간 중등학교도 중도에 퇴학하고 묘포 임부로 오는 것이 가엾긴 하다. 그러나 그라고 터놓고 을러맸다고 하면 응낙할 수 있었을까? 군청 급사 석춘이나 아닐까? 행길에서도 소락소락 말을 거는 쥐알 봉수 그 초란이라면 치가 떨려 어떻게 하나? 잠을 설쳐버린 분녀는 고시랑 고시랑 생각에 밤을 샜다. 이튿날은 공교로이 구둔까달기에 비를 칭탈하고 일을 쉬고 다음 날 비로소 묘포로 나갔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뱅 돌아 사람을 만나기가 여간 겸연적지 않다. 사람마다 기엄미연 혐의를 걸어보기란 면난스런 일이었다. 하늘이 제대로 개고 땅이 이지러지지 않은 것이 차라리 시뻘스럽다. 천지는 사람의 일신의 궤변쯤은 익지 않은 과실이 벌레에게 글 키운 것만큼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모양이다. 하긴 다행이지. 몸의 병고가 일일이 하늘에 비치어진다면 기분이 수냐 옥려 모든 동무들에게 그것이 알려질 것이오. 그들의 내정도 역시 속보 피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벼랑간 그들은 대체 성할까 하는 의심이 불현듯이 솟아오르며 천연스러운 얼굴들이 능청스럽게 엿보였다. 박주와 명준에게만은 속내를 들킨 것 같아서 고개가 바로 쳐들리지 않았다. 다시 살펴도 가잠 나루씨 듬성한 검샘 박주 거드름 부리는 들떼 및 이 녀석한테 당하였다면 이 몸을 어쩌노 잠자코 풀뽑는 무죽한 명준이 세침한 몸집 어느 구석에 그런 부락부락한 힘이 들어 있을꼬 사람은 외양으론 알 수 없다. 마치 그것이 명준이요 적어도 명준이었으면 하는 듯이 이렇게 생각은 하나 면상과 눈치로는 그가 누군지 도무지 건의칠 수 없다. 이러다가는 평생 그 사람을 모르고 지내진 않을까. 맡은 이랑의 풀을 뽑고 명준은 감독의 분부로 이깔 포기에 뿌릴 약재를 풀어 무자위로 치기 시작하였다. 한 손으로 물을 뿜으며 다른 손으로 물줄기를 흔들다가 고무줄이 빗나가는 서슬에 푸른 약물이 옥녀의 낯짝을 쏘았다. 옥녀는 기겁을 하여 농인 줄만 알고 저 녀석 얼뜨기 같이 해가지고 요새 무슨 곡절이 있어 하고 쏘아붙인다. 명준은 픽 웃으며 마침 손이 빈 분녀에게 고무줄을 쥐어주고 뿌려주기를 청하였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한무자위로 협력하게 되자 옥녀는 더 말이 없었다. 통의 것을 다 쳤을 때 다시 물을 기를 양으로 분녀는 명준의 뒤를 따라 도랑으로 내려갔다. 도랑은 풀이 가려 밭에서 보이지는 않는다. 명준은 손가락으로 물탕을 치며 낯이 부드럽다. 일하기 싫지 않니? 대번에 농쪼로 너 어떤 놈에게 시집가련? 박주한테라도? 시집 갔냐 안 갔냐? 관자놀이가 금시에 빨개진 것을 민망히 여겨 곧 뒤를 이었다. 평생 시집 안 갈테냐? 망할 녀석? 난 이 고장에서 없어지겠다. 살 재미 없어. 계집애들 틈에 끼어 일하기도 나도 없다. 일한 데야 부모를 살릴 수 없고 잡단 세금도 못 물어 드잡이를 당하는 판이 아니냐? 이까지 고향 고맙잖아. 만주로 가겠다. 돌아다니며 금광이나 얻어보련다. 엄청난 소리지? 그러나 사람의 운수를 알 수 있냐? 정말 가겠어? 안 가고 무슨 수 있냐? 이까지 쭉쟁이 땅 파야 소용 있나? 거기도 하늘 밑이니 사람이 살지 설마 짐승만 살겠냐? 물을 나르고 다시 도랑으로 내려왔을 때 명준은 다가와 분녀의 팔을 잡았다. 금덩이 지고 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주련? 눈앞에 찰랑거리는 명준의 옷걸음이 새삼스럽게 눈에 뜨이자 분녀는 번개같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 끝을 홀쳐맨 고름이 같은 꼴의 제 옷걸음과 함께 나란히 들이운 것이다. 네 짓이었구나? 분녀는 짧게 외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언제까지든지 나를 기다리고 있으련? 박취의 소리가 나자 두 사람은 날쌔게 떨어져 밭으로 갔다. 분녀는 눈앞이 아찔하며 벼랑간 형기증이 났다. 그뿐 명준은 다시 묘포밭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다음 날도 며칠 후에 짜장만주로 내뺐다는 소문이 들렸다. 분녀는 마음이 아득하고 산란하여 일을 쉬는 날이 많았다. 분녀는 그렇게 눈 떴다. 인생의 고패를 겪은 지 이태에 몸은 활짝 피어 지난 비밀의 자취도 어스레하다. 껍질에 새긴 글자가 나무가 자람을 따라 어느 결인지 형적이 사라진 격이다. 이제 아닌 때의 벼랑간 불풍나게 두 번째 경험을 당하려고 하는 자리에 문득 옛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흐르는 향기같이 불씨에 전신을 휩싼다. 피가 끓으며 세상이 무섭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가락이 떨린다. 물동이를 깨뜨린 때와도 같이 겁이 목줄을 조인다. 대체 어떻게 하여서 또 이 지경에 이르런다 생각하면 눈앞이 막막하다. 거리에 자주 삐죽거리는 것이 잘못일까? 망가비에게는 어찌 되어 이렇게 허름하게 보였을까? 돈도 없으면서 가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탐내는 것부터 틀렸다. 집안이 들근할 판에 듬벌의 옷도 관함한데 단호 비임은 다 무엇인가? 돈 있는 사람들의 단호 놀이지? 가난한 멀떠구니의 아란 곳인가? 이곳 질숙 저곳 기웃하며 만져보고 물어보고 눈을 까고 한숨 쉬고 하는 동안 엉큼한 땅군에게 온전히 깜보이고 감잡히었다. 망가비는 가게에 사람이 빈때를 가는 부와 미처 결을 쌓이도 없게 몸째 덜렁 받아들고 뒷방에 넣고 안으로 문을 잠근 것이다. 불악스러운 꼬리, 사네란, 모두 꿈에서 본 도야지요. 엉큼한 날도적이다. 훔친 뒤에는 심드렁하다. 가지고 싶은 건 말해봐.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대로 줄게. 욕을 주어도 분수가 있지. 사람을 어떻게 알고 이수작이야? 분녀는 새삼스럽게 짜증을 내며 보기 좋게 볼을 올려붙였다. 엄청난 짓을 당하면서 심상한 낯을 지닐 수도 없고 그렇게라도 할 수밖엔 없었다. 뭐, 미워서 그랬나? 쏘아붙이고 팔로 눈을 바치고 따다가 울기 시작하였다. 사실 눈물도 나왔다. 첫 번에는 겁결에 울기란 생각도 안 나던 것이 지금엔 눈물이 솟는 것이다. 그 무엇을 잃은 것 같다. 다시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안타까운 생각에 몸이 떨린다. 울긴 왜? 사람은 다 그런 것이야. 단호의 들것 한 벌 갖추어 줄게. 머리를 만지다 어깨를 지극거리면서 삽삽하게만 굴면 야, 이 가게라도 반노나 줄걸? 가게의 인기척이 나는 까닭에 분녀는 문득 울음을 그쳤다. 부르다 주인의 대답이 없으니 사람은 나가버렸다. 망가비는 급작스럽게 말을 이었다. 옆에 내가 중풍으로는 마저마저 거꾸로져 가는 판이니 그렇게만 된다면야 나는 분녀를 새로 맞아다 가게를 맡길 작정인데 뜻이 어떤가? 울면서도 분녀는 은연 중 귀를 솔깃하고 있었다. 잘 생각해 볼 일이야. 듬지시 눌러놓고 망가비는 한 걸음 먼저 방을 나갔다. 손님을 보내기가 바쁘게 방문을 빼꼼히 열고 불러냈다. 이건 너도 소매 속에다 무엇인지를 틀어넣어 주는 것이다. 분녀는 어안이 벙벙하였다. 집에 돌아와 소매 갈피를 해치니 지전 한 장이 떨어졌다. 항용 보던 것보다도 훨씬 넓고 푸르다. 과람한 것을 앞에 놓고 분녀는 저기 마음이 누구나였다. 군청 관사의 아침 저녁으로 식무로 가는 버는 한 달 월급보다 많다. 월급이라야 단돈 4원으로는 한 달료의 보탬도 못 된다. 화세로 얻어붙이는 몇 대기의 밭을 그래도 어머니와 동생이 드색의 극성으로 가꾸는 덕에 제철 곡식이 요를 도우니 말이지 그것도 없다면야 분녀의 월급으로는 코에 바를 나위도 없을 것이다. 왠곳에 가 있는 오빠가 좀 더 온전하다면 집안이 그처럼도 군색지는 않으련만 엉망인 집안에 사람조차 망난이어서 이웃고을 목탄 조합에 가 있어 또박또박 월급생애를 하면서도 한 푼 이렇다는 법이 없다. 제 처신이나 똑바로 하였으면 걱정이나 없으련만 과당하게 건들거리다 기어코 거덜나고야 말았다. 늦게 배운 오이배의 수입을 탕갈하다 나중에 공금에까지 손찌검을 한 것이다. 탄로되었을 때에는 오백 소수나 감춰낸 뒤였다. 즉시 그 고울 경찰에 구금되었다가 검사국으로 넘어간 것은 물론 신분 보증을 선 종가에 배상액을 빗발같이 청구함으로 종가에서는 퍼찔 뛰어들어 야기를 부리는 것이다. 집안은 망조를 만난 듯이 스산하고 을신연스럽다. 불의의 수입을 앞에 놓고 분녀는 엄청나고 대견하였다. 어떻게 했으면 옳을까? 집안일에 보태자니 빚 없고 혼잣일에 쓰자니 끔찍하고 불안스럽다. 대체 집안 사람들의 출처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관사에서 얻어내왔다고 해서 고지 들을까? 가난에 과마는 도울이여 무서운 일이다. 왈칵 겁도 났다. 술집 계집이나 하는 짓이 아닌가? 집안 사람도 집안 사람이려니와 명준에게 상구에게 들 낯이 있는가? 설사 만주에는 가 있다 하더라도 첫 몸을 준 명준이가 아닌가? 그야말로 불씨의 금덩이나 짊어지고 오면 어떻게 되노? 그러나 명준이 보다도 당장 날마다 만나게 되는 상구에게 대하여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확실히 그를 깔보고 오기는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피차에 정을 두고 지낸 지 반년이 넘는데도 몸 하나 까딱 다치지 못하게 하여 왔다. 그역 몸은 다칠 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깔보일 임금인가? 명준이 같이 역시 눈질이 보통 재물은 아니다. 학교도 같은 학교나 명준이 같이 중도에서 패학할 처지도 아니요. 그것을 마치고는 서울 가서 옷학교를 치를 생각이라니. 그렇게만 된다면야 취직도 한층 높아 고울 학교만을 졸업하고 삼종 훈도로 나가거나 조합 견습생으로 뽑히는 것과는 격이 다르다. 다만 세월이 너무 장구한 것이 지리하다. 지금 학교를 마치제도 이태의 우타학교까지 필함은 어느 천년일까? 그때까지에는 집안은 창이 날 것이다. 몸까지 허락하면 일이 됩돼 틀어질 것 같아서 언양만 하여놓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한 것이다. 상구 역시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공부에 유난스럽게 힘을 들이는 모양이다. 그러는 동안에 이 꼴이 되고 말았다. 허랑한 몸으로 상구를 어찌 대하누? 그렇다고 그를 당장에 단념할 신세도 못 되고 진주의를 쏟아놓고 울고 뛸 수는 더욱 없는 것이다. 생각과 겁과 부끄럼에 분녀는 정신이 석 갈린다. 학교가 바쁜 지 여러 날이나 상구를 만날 수 없다. 눈앞에 면대하지 않으니 겁도 차차 으스러지고 도리어 마음은 허랑하게만 든다. 실상은 다음 날로라도 곧 가려하였으나 겸연적은 마음에 그럴 수도 없어 며칠은 번겼다. 그날 부랴부랴 그곳을 나오느라고 망가비 가게에 물건을 잊어준 것이다. 물건도 물건 공칙이 손에 걸치는 옷까지인 까닭이 안 찾을 수도 없고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분녀는 조심스러이 거리로 나갔다. 행길에는 사람들이 듬성듬성하다. 정과는 달라 한결 조물거리는 마음에 사방을 엿보며 가게로 들어가자 기다리고 있던 것이 망가비는 성큼 뛰어나온다. 울 사람도 없는 듯하군. 밑창을 드르렁드르렁 밀고 휘장을 치고 가게를 닫는 것이다. 곧 갈 텐데, 눈어림만 했더니 맞을까? 골방 문을 냉큼 열더니 망가비는 상자를 집어낸다. 덮개를 여니 뾰족한 구두, 새까만 광채에 분녀는 눈이 어립다. 팔을 낚구어 쪽마루로 이끈다. 반갑기보다도 무섭다. 그까짓 구두쯤? 불 하나를 끄니 가게 안은 어둑수레한다. 망가비는 마루에 걸터앉자 팔을 잡아 끈다. 뿌리치고 빼다가 전봇대 모서리에 붙들렸다. 우격으로 끌리운다. 마루에 이르기 전에 망가비는 날색에 남은 등불을 마저 죽여버렸다. 어두운 속에서 분녀는 씨름꾼같이 왈칵 쓰러졌다. 더운 날숨이 목덜미를 엄습한다. 즐겨서 들어온 것은 아니나, 굳이 거역할 것이 없는 것은 몸이 떨리기는 하나, 거듭하는 동안 마음이 한결 유하여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둠에는 눈이 없는 까닭에 부끄러운 생각이 덜하다. 벼랑감 밑창을 흔드는 인기척에 달팽이같이 몸이 움츠러들었다. 시침을 때려던 망가비는 요란한 소리에 잠자코 있을 수 없어 소리를 친다. 천수냐? 하는 수 없이 문을 여니 천수가 야단났어요. 어느 결인지 들어와서 병안이 더해서 댁에 곧 들어오시라구요. 더하다니. 풍이 나서 사람을 몰라봐요. 곧 갈게. 어서 들어가. 천수가 약바르게 불을 켜는 바람에 분녀는 별수 없이 어지러운 꼴을 등불 아래 드러냈다. 움츠러들면 외면하였으나 천수의 눈이 등에 와 붙는 것이다. 아이, 이 녀석이! 망가비의 호통에 보다도 천수는 분녀의 꼴에 더 놀랐다. 이튿날 상구가 왔다. 임시 시험이라고는 칭탈하나 5월도 잡아들지 않았는데 모를 소리였다. 어떻든 그를 만나기는 퍽도 오래간만이다. 거의 하루 건너로 찾아오던 것이 문득 끊어지더니 마침 두 장도막을 넘긴 것이다. 하기는 전 모양 그 모양 지닌 책보도 전의 것 그대로였다. 다만 얼굴이 좀 그을었고 눈망울이 그 무슨 먼 생각에 멀뚱하다. 피련코 곡절이 있으련만. 그것을 꼬시꼬시 묻기에 분녀는 심고를 하며 상구의 말과 눈치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일신의 변화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발뺌을 하느라 애를 썼다. 속으로는 상구한테서 정이 벌써 이렇게도 떴나 하고 제 심정을 아프고 민망하게도 여겼다. 거짓 없는 상구의 입을 쳐다보기도 죄만스럽다. 시골학교 재미 적다. 서울로나 갈까 생각하는 중이다. 새삼스런 소리에 분녀는 의아한 생각이 나서 아무델 가면 시험 없나? 똥단지 같이 닫다가 서울은 왜 해? 조사가 심해서 책도 마음대로 읽을 수 없어. 책권이나 베꼈다. 서울 가면 책도 소원대로 읽을 거 동무도 흔할 거 책 책 하니 학교 책이나 보면 됐지 밤낮 무슨 책이야? 책불을 끌러 활짝 해치니 교과서 아닌 몇 권의 책이 굴러나왔다. 영어책도 아니요 수학책도 아니요 그렇다고 소설책도 아닌 불그 칙칙한 껍질의 두꺼운 책들이다. 분녀는 전부터도 약간은 상구가 그러스름한 책을 읽고 있는 것과 그것이 무슨 속인가를 짐작하여 행여나 하는 의심을 품고 오기는 왔다. 집에 두면 귀찮겠기에 몇 권 추려 가지고 왔다. 소용될 때까지 간직했다 주렴. 주제 넘게 엉큼만 수작하다 망할 장본인이야? 까탁하다 건수 윤패꼴 대려고? 함부로 짓거리지 말어. 쥐뿔도 모르거든. 상구는 눈을 부르댔다. 너 요새 수상하더라. 태도가 틀렸지? 소리를 치며 책을 냉큼 들어 분녀의 볼을 갈긴다. 어떻게 알고 그런 주제 넘은 대꾸야? 돌리는 얼굴을 또 한 번 갈기다가 문득 고름 끝에 올가메인 반지를 보았다. 웬 것이냐? 자바체이니 고름이 떨어진다. 상구는 금시에 눈이 찢어져 올라가며 불이라도 토할 듯 무섭게 외친다. 어느 논팽이를 웃어붙였냐? 머리채가 휘어잡혔다. 볼이 얼얼하고 이빨이 솟는 듯하나 분녀는 아무 대답 없다. 모처럼의 기회에 차라리 죽지가 꺾이게 실컷 막고 싶다. 미안한 심사가 약간이라도 풀려질 것 같다. 눈물이 솟는다. 결착을 내려는 듯이 몸째 차박지르고 상구는 훌쩍 나가버렸다. 어쩐지 마지막 일만 같아 분녀는 불현듯이 서러워지며 공연이 그를 설구친 것을 리우쳤다. 저녁때 밭에서 돌아오기가 바쁘게 어머니는 황당하게 설렌다. 들었니? 상구 말이다. 분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부숙부숙한 채로다. 요새 덜어 만나봤니? 이상한 눈치 보이지 않든 들어갔단다. 네? 언제요? 분녀는 눈이 번쩍 뜨인다. 망간 거리에서 소문 듣고 오는 길이야. 윤페의 건수들과 한 줄에 달린 모양이다. 사람 일 모르겠다. 낮쯤 와서 채까지 두고 갔는데요? 김새채구, 아직 차로 왔었나 보다. 멀건 소소리패들과 휩쓸려 지내더니 아마도 그간 음특한 짓을 꾸민 게야. 눈치가 이상한 하였으나 그렇게까지 되다니요. 사실 분녀는 거기까지는 어림하지 못하였다. 아까 상구와 끝내 말다툼까지 하다 그의 심사를 설구치게 된 것도 실상은 그의 말이 전과는 달라 수상하게 나온 까닭이었다. 녀석들의 엉결 입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철 모르고 덤볐거나 한 게야. 이를 어쩌 너? 어머니로서는 공연한 걱정이었다. 옷 학교는 아시당초 틀렸지. 초라니 같은 것. 사람 잘못 가렸어. 슬그머니 딸을 바라본다. 분녀의 얼굴은 안온한 것도 같고 아득한 것도 같다. 사람과 생각이 다른 거야. 하는 수 없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다. 분하지 않으냐? 분하긴요. 먼숙한 얼굴을 은연중 바라보며 어머니는 은근한 목소리로 너희들 그간 아무 일 없었어? 분녀는 부끄러운 뜻에 화끈 얼굴이 달며 착살스런 어머니의 눈초리에서 외면하여 버렸다. 있었다면 다리다? 수삽스러운 생각에 어머니가 자리를 뜬 것이 얼마나 시원한지 알 수 없다. 어머니에게 대하여서 보다도 애매한 상구에게 대하여 더 부끄럽다. 일신이 벼랑간 더럽고 깨끔하다. 어쩐지 어심하여 밤이 늦었을 때 분녀는 골목을 나갔다. 남문 거리에 가서 한모퉁 위에 서기만 하면 웬만한 그날 소식은 거의 귀에 들려온다. 행길 복판 게시판 옆에 두런두런 모여서들 지껄지껄 하는 속에서 분녀는 영락 없이 상구의 소문을 훔쳐낼 수 있었다. 건수가 괴수였다. 모여서 글 읽는 패를 모으려다가 들킨 것이다. 학교에서는 상구 외에도 두 사람 거리에서는 건수와 윤펜의 세 사람 상구는 건수에게 책을 빌렸을 뿐이나 집을 속속 들이도 수색당하고 학교에서는 나오는 대로 퇴학을 맞을 것이다. 상구도 이제는 앞길이 글렀구나 생각하면서 분녀는 발을 돌렸다. 이렇게 될 것을 예류하고 그를 숨기고 허랑하게 처신을 하여온 것 같아 면목 없고 언짢다. 집에 돌아오니 상구에 두고 간 책이 유난스럽게 눈에 띈다. 그립기보다도 두려 책망하는 원혼같이 보여서 쓰러들고 아궁 앞으로 내려갔다. 차라리 태워버리는 것이 글거리가 남자나 피차에 났다. 불을 그어대니 속장부터 부싯부싯 타기 시작한다. 먹과 종이 냄새가 나며 두터운 책이 삽시간의 불덩이가 된다. 어두운 부엌 안이 불길에 환하다. 상구 안은 영영 작별 같다. 악착한 것 같아 분녀는 눈앞이 어질어질하다. 날이 지남에 따라 무겁던 마음도 차차 홀가분하여지고 상구에게 대하여 확실히 심드렁하게 된 것을 분녀는 매정한 탓일까 하고도 생각하였다. 굴레를 벗은 것 같이 일신이 개운하다. 매일 곧 없으며 책할 사람 없다고 느끼는 동안에 마음이 활짝 열려 엉뚱한 딴 사람으로 변한 것 같다. 어느 날 저녁 늦직하게 도야지 물을 주고 우리에 의지하여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을 때 문득 은근한 목소리에 주물트리고 돌아서니 삽장문 어귀에 사람의 꼴이 어뜩하다. 홀태의 양복을 입고 철 잃은 매꼴을 쓴 것이 갈데없는 망갑이다. 혹시 집안 사람에게도 들키면 하고 밖으로 손짓하며 뛰어갔다. 동문 밖까지 와줄 텐가? 성 밑에 기다리고 있을게. 망갑은 외면하여 돌아서며 다짜고짜로 부탁이다. 의논할 일이 있어. 안 오면 낭패야. 대답할 여지도 없게 다짐하고는 얼굴도 똑똑히 보이지 않고 사람의 눈을 피하는 듯이 휙 가버린다. 어둠 속에 달아나는 꼴이 어렴칙하다. 약바른 꼴이 믿음직은 하나 너무도 급작스러워 분녀는 미심하게 뒷모양을 바라본다. 여편 내 병이 위중한가? 방에 돌아와 망설이다가 행티가 이상한 까닭에 담보를 내서 가보기로 하였다. 물론 그에게는 그만큼 마음이 익은 까닭도 있었다. 동문을 나서니 들판이 까마득하고 늪이 우중충하다. 오리 밖 바다가 보이는 길 없는 둔덕으로 들어서 성광 밑으로 다가서기가 섬뜩하고 깨끔하다. 여우에게 홀리는 것은 이런 밤일까? 여우보다는 사람에게 홀리는 것이 그래도 낫겠지 하는 생각에 문득 성벽에 납작 붙은 망갑을 발견하였을 때 차라리 반가웠다. 사내는 성큼 뛰어와 날쌔게 몸을 끌었다. 무서운 판에 분녀는 뿌듯한 힘이 믿음직하여 애써 겨루려고도 하지 않고 두 팔에 몸을 맡겨버렸다. 분녀? 이름을 부를 뿐 다른 말도 없이 급작스레 허리를 쬐더니 불악스럽게 밀친다. 분녀는 세부득 쓰러지면서 개정거리나 어기찬 얼굴이 입을 덮는다. 팔이 떨리며 몸짓이 어색하다. 말이 소용있나? 목소리의 분녀는 웅끗하였다. 누구야? 소리를 지르나 입이 막히 운다. 망갑인 줄만 알았냐? 어수룩하다. 못된 것! 각닥이? 손으로 뺨을 하나 올려 쳤을 뿐 즉신 울려 꼼짝할 수가 없다. 듣지 않을 듯해서 감쪽같이 망갑이로 변해보았다. 계집을 속이기란 여반장이야? 맺고 쓰고 홀태 양복만 입으면 그만이냐? 천수도 사내라 당할 수 없이 빡세다. 다 망갑이와 좋긴 좋구나. 여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 녀석도 여편내는 마저마저 거꾸로 지는데 말 아니야. 물건을 낚시 삼아 거리의 계집애들 다 망쳐놓으니 천수의 심청은 생각할수록 괘씸하였으나 지난 후에야 자취조차 없으니 할 일 없는 노릇이다. 마음속에 담고 있을 뿐 호소할 것도 없으며 물론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를 지날수록 괘씸한 마음은 차차 쓰러져갔다. 어차피 기구하게 시작된 팔자였다. 명준이 때나 천수 때나 누구인 줄도 모르고 강박으로 몸을 맡겼다. 당초에 몸을 뜯고 울고 하였으나 지금 와보면 명준이나 천수나 망가비까지도 다 같다. 기운도 욕심도 감동도 사내란 사내는 다 일반이다. 마치 코가 하나여 팔이 둘인 것 같이 뛰어나지 못한 사내도 나은 사내도 없고 몸을 가지고만 아는 한정에서는 그 누구가 굳이 싫은 것도 무서운 것도 없다. 명준에게 준 몸을 망갑에게 못 줄 것 없고 망갑에게 허락한 것을 천수에게 거절할 것이 없다. 다만 부끄러울 뿐이다. 벗은 몸을 본능적으로 가리게 되는 것 같은 심정으로 그것은 여자의 한투다. 문만 들어서면 세상의 사내는 다 정답다. 천수를 굳이 괘씸히 여길 것도 없다. 분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마음이 허랑하여졌다고 할까 새 세상을 알기 시작한 후로는 심정이 활짝 열리기는 열렸다. 아무리 마음속을 노려보아도 이렇게 밖엔 생각할 수 없다. 천수를 안 된 놈이라고만 칭원할 수 없다. 정신이 산란하여 몸이 노곤하다. 살림은 나아지는 법 없고 어느 날 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웃고을 재판소에서 검사국으로 넘어갔던 오빠의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조합 당사자들에게 호출이 왔을 것은 물론이나 경찰서에서 침낭하여 집에도 통지가 왔다. 들어간 후로는 꼴을 본 지도 하도 오랜 까닭게 어머니만이라도 참예하여 징역으로 넘어가기 전 단 눈보기만이라도 하였으면 하나 재판을 내일같이 앞두고 기차로 불과 몇 시간이 안 걸리는 곳인데도 고륙을 보러 갈 노자가 없는 것이다. 어머니는 딸을 딸은 어머니를 쳐다만 보며 종일 동안 궁식거릴 뿐이었다. 생각다 못해 분녀는 밤늦게 거리로 나갔다. 망가비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다. 통 사정만 하면 물론 되기는 될 것이다. 말하기가 심히 거북하여서 주저댈 뿐이다. 흥 망가비 보러 왔냐? 온천으로 놀러 갔다. 위인이 없다면 말도 할 수 없기에 얼빠진 것 같이 우두커니 선노라니 천수는 민망한 듯이 덜미를 친다. 요전일 노엽냐? 뒤를 이어. 무슨 일인지 내게 말하렴. 낯으니 말이지 망가비에게 말해도 소용 없을 줄이나 알아라. 내게서 벌써 맘뜬지 오래야. 요새는 남도집 월선이와 좋아 지내는 모양이더라. 여편내 병은 내일내일 하는데. 분녀는 불씨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다. 눈앞이 아뜩하다. 가게라도 반 떼어주겠다고 꼬이지 않든. 여편내가 죽으면 호실로 들여 가게를 맡기겠다고 하지 않든. 누구에게든지 하는 소리. 그게 수란다. 기둥을 잃은 것 같다. 몸이 떨린다. 그를 장래까지 믿었던 것은 아니나. 너무도 간특스럽게 속은 셈이다. 망가비처럼 능청스럽진 못하나. 너에게 무엇을 속이겠냐. 무슨 일이든 말하렴. 내 힘에 붙인단 말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돈이라면 여기 잔돈뿐이나 있다. 어떻게 여기지 말고 소용되는 대로 쓰려무나. 천수는 지갑을 내서 통째로 손에 쥐어진다. 분녀는 알 수 없이 눈물이 솟는다. 예측도 못한 정미에 가슴이 듬뿍해서 도리어 슬프다. 어머니는 재판소에 갔다 온 날부터 심화가 나서 누웠다 일어났다 하였다. 훌렁 바지를 입고 용수를 쓴 오빠의 꼴이 눈앞에 어른거려 잠을 못 이루는 눈치다. 눈물이 마를 새 없고 눈시울이 부어서 벌겠었다. 몇 해 징역이나 될까. 판결이 궁금하다기보다 무섭다. 엄정한 재판장의 모양이 눈에 삼삼하다. 종가에서는 발조차 일절 끊었다. 스산안 속에도 단호가 가까워 온다. 거리 앞 장대에서는 매년같이 시민운동회가 성대하게 열린다는 바람에 거리 사람들은 설렌다. 1년에 한 번 오는 이 반가운 명절 때문에 사람들은 사는 보람이 있는 듯하다. 씨름이 있고 그네가 있고 활이 있고 자전거 경주가 있다. 사람들은 철시하고 새 옷 입고 장대로 밀릴 것이다. 분녀는 정황은 못되었으나 그대로 명절이 은근히 기다려진다. 제사 지낼 떡은 못비질 망정 망가백에서 갖추어 얻은 것으로 이럭저럭 몸치장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그네를 뛰어 상해들 가망이 있을 것이다. 자전거 경주에 또 나가보겠다. 천수가 뽐내는 것을 들으면 분녀도 마음이 뛰놀았다. 을손일을 지울만 하냐? 올해야 설마 짓구땡이지 어디 가려고? 우승기 다 들고 거리를 돌게 되면 나와 살겠냐? 밤낮 살 공론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실상의 당일에는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신명이 나지 않았다. 못을 박은 듯이 빽빽히 선 사람 틈으로 자전거 경주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앞장서서 달아나던 천수는 꽁무니를 쫓는 을손과 마주 스치더니 급작스런 모서리를 돌 때 기어코 왈칵 쓰러져 일어나는 동안에는 벌써 맨 뒤에 떨어져 버렸다. 을손의 간악한 개교에 얼이 피었다고 북세를 놓았으나 을손인 벌써 1등을 한 뒤라 공론이 천수에게 이롭지 못하였다. 조마조마 들여다보던 분녀는 낙심이 되어 차례가와 그네에 올랐을 때에도 마음이 허전하였다. 나조차 마저 실패하면 어쩌노 생각하며 애써 힘을 주어 속꾸기 시작하였다. 히뚝거리던 설계도 차차 편편하여지고 두 손아귀의 바도 힘차고 탐탁하게 활같이 휘었다 펴졌다 한다. 그네와 몸이 알맞게 어우러져 빨리 닿는 수레를 탄 것 같이 유쾌하다. 나갈 때에는 눈앞이 휘연하고 치맛자락이 너볕이 나붓긴다. 다리 밑에 울며 줄며 선 사람들의 수천의 눈방울이 몸을 따라 왔다 갔다 한다. 하늘에 오를 것 같고 땅을 차지한 것도 같다. 땅 위에 걱정은 어디로 날아간 듯 싶다. 바에 달린 줄이 휘연히 뻗쳐 방울이 딸랑 울릴 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아래에서는 연방 추스르는 말과 힘을 매기는 고함이 들린다. 몸은 펴질 대로 펴지고 일등도 머지않다. 그때였다. 들어왔다 마지막 힘을 불 끄요. 강물같이 후려시 솟아 나갈 때 벌판으로 달리는 눈동자 속에 문득 맞은편 숯불 속에 요절할 한 점의 광경이 들어왔다. 순간 눈이 새까매지고 허리가 휘칭 꺾이며 힘이 푹 쓰러지는 것이었다. 왕가일까? 추측하며 재차 속구며 나가 내려다보니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꼴이 개울 옆 수풀 그늘 아래 완연하다. 그 불축한 녀석은 참다 못해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요. 확실히 일부러 그 꼴을 하고 서서 이쪽을 정신없이 쳐다보는 것이다. 아마도 오랫동안 그 목적으로 그 짓을 하고 섰던 것이 요행 주위를 끌어 눈에 띄인 것이리라 거리에서 드팀전을 하고 있는 중국인 왕가인 것이다. 속으로 혀를 차면서도 이상하게도 한눈이 팔려 분녀는 노리는 동안에 팽팽하게 당기던 기운이 왈싹 줄어들며 그네가 줄기 시작하였다. 허리가 꺾이고 다리가 허전하여지더니 다시 힘을 줄여야 줄 수 없다. 팔이 떨려 바가 휘칭거리고 발에 맥이 풀려 설계가 위태스럽다. 벌써 자세가 빗나가고 몸과 그네가 틀리기 시작하였다. 거의 방울이 마저마저 울리려 하던 표줄이 옴추려 들게만 되니 그네는 마지막이오 일등은 날아갔다. 분녀는 아홉속금에 공을 한속금에 실책으로 담망할 수밖에 없었다. 줄 아래의 사람들은 공중의 비밀은 알 바 없어 혹은 탄식하고 혹은 소리치며 다만 분녀에 못 미치는 재주를 아까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바에야 하고 분녀는 줄어드는 그네 위에서 담대스럽게 녀석을 노려서 물리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노리는 동안에 그를 물리치기는커녕 이쪽의 자세가 어지러워질 뿐이다. 오금에 맥이 빠지고 나붓기는 치마폭이 부끄럽다. 일종의 유혹이었다. 천여명 사람 속에서 왕가의 극골을 보고 있는 것은 분녀뿐이다. 말하자면 두 사람은 많은 총중에 눈을 교묘하게 피하여 비밀이 만나고 있는 셈이 된다. 왕가의 간특스런 손짓과 마주치는 분녀의 시선은 말 없는 대화인 셈이다. 분녀는 부끄러운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다. 줄에서 내렸을 때까지도 좀 채 흥분이 사라지지 않았다. 좀 상에는 들었으나 상보다도 기괴한 생각에 몸이 무겁다. 이 괴변을 누구에게 말하면 좋은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옳을까 생각하며 천수를 찾았으나 많은 눈 속에서 소락소락 말을 붙일 수도 없어서 집으로 돌아와서야 겨우 기회를 잡았으나 천수는 홧김에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 있다. 개울가로 나오련? 요절할 이야기 들려줄게. 분해 못 견디겠다. 을손이 녀석. 분녀는 혼자 먼저 나갔으나 시나합시나 거닐어도 천수에 나오는 꼴이 보이지 않았다. 분김에 을손과 맞붙어 싸우지나 않는가? 양버들 숲을 서성거리는 동안 어두워졌다. 개울까지 나갔다 다시 숲을 깨로 돌아오면서 할 일 없이 왕가의 생각에 잠겨본다. 초라한 꼴로 거리에 온 지 5, 6년이나 될까? 처음에는 마병 장사를 하던 것이 차차 늘어 지금에는 드팀전으로도 제일 크다. 실속으로는 거리에서 첫째 부자라는 소리도 있으나 아직도 엄지락 총각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여 가끔 술집에 가서는 지전을 물수듯 뿌린다고 한다. 중국 사람은 왜 장가가 늦을까? 여편내가 귀한 탓일까? 숲을 그늘 속으로 들어가려던 분녀는 기겁을 하고 머물렀다. 제 소리에 범이 있는 것이다. 왕관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 같이 벙글벙글 웃으며 앞에 막아선다. 하기는 낮에 섰던 바로 그 자리이긴 하다. 도깨비에게 홀린 것 같다. 쭈뼛 솟았던 머리끝이 가라앉히기도 전에 몸이 왕가의 팔 안에 있다. 입을 벌리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고 삽시간이라 겨를 틈도 없다. 평생이 이다지도 기구할까? 분녀는 혼자 앉았을 때 스스로 일신이 돌려보였다. 수풀 속에서 왕가에게 경박을 당하였을 때 악을 다하여 겨뤘다면 곁지 못하였을까? 가령 팔을 물어뜯는다든지 돌을 집어 얼굴을 찢는다든지 하였으면 당장을 모면할 수는 있지 않던가.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할 수 없었고 이상한 감동이 몸이 주저들자 기운도 의사도 사라져버려 그뿐이었다. 천수를 대할 꼴도 없다. 하기는 망갑과의 사이를 아는 그가 왕가와의 사이인들 굳이 나무랄 이치도 없기는 하다. 천수는 망갑에게서 그를 빼앗았고 차례로 왕가에게 빼앗긴 셈이다. 몸이란 나루에서 나루로 멋대로 흘러가는 한 척의 배 같다. 하기는 만약 그날 저녁 약속한 천수가 어김없이 개울가로 나와주었더라면 그렇게 신세가 빗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천수를 한할까 왕가를 원망할까 분녀는 길게 한숨 지으며 생각에 눈이 흐리멍덩하다. 천수를 한할 생각도 못되거니와 왕가를 미워할 수도 없는 것이다.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나 사실 왕가는 특별한 인간이었다. 왕가를 보는 눈이 정과는 갑자기 달라져서 은근히 그를 기다리게 되었다. 하룻밤은 성 밖까지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거리를 거쳤다. 눈치를 보아 왕가와 만날 수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속심도 없는 바 아니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에 남문을 지날 때 도련이 천수를 만났다. 조바심하는 탓으로 태도가 드러나 보였는지 천수는 어둠 속으로 소매를 이끌더니 첫 마디의 시른 소리였다. 요새 꼴이 틀렸군. 영문을 몰라 맞장구를 쳤다. 꼴이 틀렸다니! 눈이 뒤집혔단 말이냐? 눈도 뒤집혔는지 모르지. 무슨 소리냐? 요새 환장할 지경이지? 또 술 취했구나? 을손이한테 지더니 밤낮 술이야? 어물쩡하게 딴소리 그만둬. 쏘더니 목소리를 가라. 사람이 그렇게 헤프면 못 쓴다. 아무리 너기로 써니 천덕구니가 되면 마지막이야. 무엇 말이야? 그래도 시침을 때냐? 왕가하고? 분녀는 뜨끔하여 입이 막혀버렸다. 수풀 속에서 본 사람이 있어. 하늘은 속여도 사람의 눈은 못 속인다. 분녀는 주춤하며 자세가 휘었다. 다시 그러면 왕가를 찔러라도 눕힐 테야. 지가 떨려 못 살겠다. 한참이나 잠자코 섰던 분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너 옷서피 얼마나 넓으냐? 내가 너에게 매었단 말이냐? 그 후로 천수와의 사이가 뜬 것은 물론이거니와 분녀에게는 여러 가지 궁리가 많아서 얼마간 거리와 일절 발을 끊었다. 아침 저녁으로 관사에 다니는 것도 일부러 공벽한 땅기를 골랐다. 관사에서 일하는 이외의 여가는 전부 집에서 보냈다. 빈집을 지키며 물 및 콩포기도 가꾸고 우물 물을 기러 몸도 핏질 씻고 하는 동안 열이 식어지고 마음도 차차 잡혔다. 몸이 깨끗하고 정신이 맑은 데다 뜰앞의 조촐한 화초 포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지난 일이 꿈결같이 밖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그 무슨 무더운 대병이나 치르고 난 것 같이 몸이 거뿐하다. 모든 것이 지나간 꿈이었다면 차라리 다행이겠다고 생각해보면 머리채를 따 내린 몸으로 엄청난 짓을 한 것이 새삼스럽게 뉘우쳐진다. 명준, 망갑, 천수, 왕가 머릿속에 차례로 떠오르는 환영을 힘써 지워버리려고 애쓰면서 나를 보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처럼 좋아마는 것은 없는 듯하다. 언제까지든지 찬 우물물을 끼었고 식히고 얼리올 수는 없었다. 견물 생심으로 다시 분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병괴가 생겼다. 망측스런 꼴이 눈에 불을 붙여 놓았다. 여름의 관사는 까딱하면 개망신처가 되기 쉽다. 문이란 문, 창이란 창은 죄다 열어져치고 대신에 얇은 발이 치이면 방 안의 변이 색이 맞춤이다. 문이란 벽 속의 비밀을 귀뜸하는 입이다. 그 안에 사는 임자가 밤과 낮조차 구별할 주책이 없을 때 벽은 즐겨 망신주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날 저녁 무렵은 유난히도 무더웠다. 더우면 사람들은 해변에서나 집에서나 옷 벗기를 즐겨 한다. 분녀는 이역 유난스럽게도 일찍이 부엉일을 마치고는 목욕물을 가는 보로 목욕관으로 들어갔다. 물줄을 틀어 더운 물을 맞추면서 한결같이 누구보다도 먼저 시원한 물 속에 잠겼으면 하는 불쯓한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대체 주인 양주는 이때껏 무엇을 하고 있나 하고 빈지틈에 눈을 대었다. 이 괴망스러운 짓이 실수였는지도 모른다. 빈지틈으로 맞은편 건너방이 또렷이 보인다. 분녀는 하는 수 없이 방안의 행사를 일일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수돗물이 쏟아질 대로 쏟아져 목욕통이 넘쳐나는 것도 잊어버리고 분녀는 어느 때까지나 정신없이 빈지에 붙어 앉았다. 관사의 광경은 확실히 커다란 꼬임이었다. 만약 그날로 돌연히 상구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분녀는 어떻게 일신을 정리하였을까? 요술가도 같이 뜻밖의 상구가 찾아왔다. 들어간 지 거의 달포만이다. 얼굴은 부숭부숭 부었으나 어느 틈인지 머리까지 깎은 후라 일신은 단정하다. 짜장 반가운 판에 분녀는 조금 수다스럽게 소리를 걸었다. 고생했구나. 맞았다. 동무들이 가엾다. 상구는 정과는 사람이 변한 것 같이 속도 열리고 말도 겉실겉실 잘 받는 것이 분녀에게는 알 수 없이 반갑다. 몸이 부은 것 같구나. 거북하진 않으냐? 넌 내 생각 안 했냐? 다짜고짜로 끌어당긴다. 분녀는 굳이 몸을 빼지 않았다. 상구에게 대한 지금까지의 불만도 뉘우침도 다 잊어버리고 상구에 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 다음날 관사에 나갔을 때 분녀는 천연스런 양주의 얼굴을 속으로 우습게 여기는 한편 천연스런 자신의 꼴을 한층 더 사뜩하게 여겼다. 그날 밤도 상구가 오기는 왔으나 간방같이 기쁜 나츠로가 아니었다. 밤늦게 오면서도 그는 정과 같이 노여운 태도였다. 퉁명스런 목소리였다. 너를 잘못 알았다. 발을 구르며 짐승 같은 것 너를 또 찾은 내가 잘못이었지. 그렇게까지 된 줄이 알았냐? 소문 다 들었다. 굳이 일일이 이름 들 것도 없겠지. 어떻든 난 쉬 떠나겠다. 상구는 말대로 가버렸다. 서울일까? 사람이란 눈앞에만 안 보이게 되면 왜 이리도 그리운가? 그러나 상구의 실종보다도 더 큰 변이 생기고야 말았다. 마을 갔던 어머니는 화급한 성질에 펄펄 뛰어들어오더니 손에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정말이냐? 분녀에게는 곡절이 번개같이 심작되었다. 금시에 몸이 솟는 것 같더니 넋이 없는 몸뚱이가 허공을 나는 것 같다. 허구한 것 놔두고 하필 종가에 가서 이 끔찍한 소문을 들어? 무슨 망신이야? 올 때가 왔구나. 느끼며 숨을 죽였다. 일일이 대봐라. 행실머리. 이 자리에서. 천매가 내렸다. 망가비, 천수. 또 누구냐? 지가 떨려서 견딜 수 있나? 몸치장에 수당하더니 기어코 이 꼴이야? 물매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분녀는 소같이 잠자코만 있다가 견딜 수 없어서 매를 쥔 팔을 붙들었다. 어머니는 더욱 노여할 뿐이다. 이 고장에 살 수가 없어. 차라리 죽어라, 이년아. 모진 매의 등줄기가 주저내리는 것 같다. 종아리에서는 피가 튄다. 분녀는 하는 수 없이 매를 벗어나서 집을 뛰어나왔다. 목소리는 나지 않고 눈물만이 바짓바짓 솟는다. 바다에라도 빠질까? 목이라도 멜까? 성문을 나서 환장할 듯한 심사네. 정신없이 벌판을 달렸다. 큰 길을 닫기도 부끄러워 옆길로 들었다. 허정거리다가 밭두덕에 쓰러졌다. 굳이 다시 일어날 맥도 없이 그 자리에 코를 박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바다에까지 나가기도 귀찮아 풀포기에 쓰러진 채 밤을 새웠다. 다음 날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고 갈 곳도 없어 사람 눈에 안 띄게 종일이나 벌판을 헤매다가 밭 속 초막 안에서 잤다. 그런지 나흘 만에 벌판으로 찾아 헤매는 식구의 눈에 띄어 한운수 없이 집으로 끌려갔다. 어머니는 때리는 대신에 눈물을 흘렸다. 큰일이나 치르고 난 것 같다. 몸도 가다듬고 마음도 죄어졌다. 딴 사람으로라도 태어난 것 같다. 관사에서 떨어진 후로는 들에 나가 밭일을 거들었다. 거리를 모르게 되고 밭과 친하였다. 여름이 짙어지자 벌써 가을기색이었다. 들에는 곡식 냄새에 섞여 들깨향기가 넘쳤다. 들깨향기는 그윽한 먼 생각을 가져온다. 분녀는 날마다 들깨향기에 젖어서 집에 돌아왔다. 그런 하룻날 도련히 낯선 청년이 찾아왔다. 날 모르겠어? 아무리 뜯어보아도 알뜻알뜻하면서 생각이 미쳐 들지 않는다. 명준이야! 듣고 보니 틀림없다. 반갑다. 삼년만인가? 만주 갔다 오는 길이야. 나도 변했지만 분녀도 무더니는 달라졌군. 금강은 찾았누? 금강 대신에 사람 놈이나 때려 죽였지. 명준은 빙글에 웃는다. 고생을 하였으련만 그다지 충나지도 않았다. 도리어 몸이 얼마간 인 것 같다. 고향은 그저 그 모양이군. 분녀는 변화 많은 그의 일신 위에 말이 뻗칠까봐 날색의 말꼬리를 돌렸다. 어떻게 할 작정인구? 밧돼기나 얻어서 갈아볼까? 수 틀리면 또 내빼고. 말투가 허황하면서도 듬직하다. 생각하면 명준은 첫사람이다. 귀찮은 금덩이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 차라리 개운하다. 허락만 한다면 그와 나 마음잡고 평생을 같이하여 볼까 하고 분녀는 생각하여 보았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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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